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턴마로 왔어요. 강릉에 흑임자커피 유명한데 저 진짜 여기 한 열 번 왔는데 처음 먹어보네요? 이거는 아인슈페너고 이게 텐마루커피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되게 고소한데? 아 근데 얼음 많이 녹았다 완전 물탄맛이야 알림톡으로 하니까 연락 온 줄 몰라가지고 이거 방치돼 있었어 10분 동안 그때 바오커피인가? 2호점이라 해야되나? 그 어머님이 하시는 거기도 다 봤는데 거기랑 맛이 완전 다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흑임자커피만 먹으면 될 거 같아 전 또 편집해야 됩니다 또 편집해야지 뭐지? 또 편집할 때 저번에 다시 또 편집할 때 먹고 싶어 아니다 이제 너무 편집해 또 편집해 이거 초고기 커피 옥수수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짜고 단하고 옥수수 맛도 진하고 아이스크림 녹여서 먹는 느낌? 옥수수 덩어리가 씹힌다 근데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손님이 없어가지고 웨이킹 1분도 없이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것도 옥수수 아이스크림인가? 아 커피 맛이 바뀌었는데? 휘핑크림 맛이 많이 난다 커피 맛이나 옥수수 맛이 난다 이거 커피 먹고 먹어서 그런가? 휘핑크림 퍼 먹는 느낌? 아이스크림 별로 커피 맛있다 맛있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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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ISH 어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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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짜리 야채 맛이 많이 나는데? 좀 쫄깃쫄깃해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좀 쫄깃쫄깃해 3,000원짜리 4,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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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짜리 인iz 5,000원 all signific CHRISTIAN 김치는 맛있는데 최초되만 neuro 정식 음 쫀득쫀득해 되게 간이 심심하다 감자전은 하나도 안 바삭해 쫀득쫀득 들깨맛도 나고 고소한 맛 나한테 좀 싱겁다 때에 콤을 먹는 시간 저런 맛 딸기 소아 인터넷 esi 주전 와 예쁘다 와우 완전 멋있어 폭신! 정칼국수 정칼국수 아닌가 본데? 면이 일정하네 그렇지, 강릉오면 정칼국수지 칼칼아 칼국수 육수 되게 깔끔해 이거는 일반 칼국수 여기 칼 비빔면도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아직 안한대요 그리고 음, 간 하니까 나았다 무슨 장칼국수 맛도 맛있는데 설탕 짠! 치즈 고로케! 어묵 든가? 맛있어? 맛있는 치즈다. 크림치즈 같아. 이거는 땡초. 치즈 맛있다. 치즈에 크림치즈 섞은 느낌? 치즈가 입안에서 막 확 커져. 땡초는 조금 매콤한데 야채맛이 강해서 맛있어요. 와 맛있어 보인다. 살큰! 나를 지켜보는 것을 더워진 것 같은데. 진짜로 향해! 폭식! 열심히 타면 진짜. 크림치즈 라이브 라이크. 응. 그리고 과자. 고춧가루 카페에 왔어요. 유명한 피스타치 오라떼. 이거는 옥수수 밀크티? 너무 예쁘죠? 밖에 비가 와가지고. 여행 왔는데 카페 투어만 다녀야겠어 지금. 디저트는 당근 케이크랑 이거는 여기가 페스츄리 파이 유명하대요. 프렌치 파이. 이건 초당옥수수 얹어진 거. 초당옥수수 먹어봐야지. 완전 맛있는데? 완전 맛있는데? 그냥 당근 케이크. 완전 부드럽고 담백하다. 내가 만든 거랑 맛이 다른데? 개그 맛있다. 피스타치오라떼. 짠. 맛있다. 달달해. 베라 피스타치오네. 맛있다. 옥수수 밀크티. 밀크티인데 살짝 육수수 향이 나는 정도? 맛났지? 옥수수 콘프레이크 맛 나요. 콘프레이크 과자. 음 신기해. 맥크티 맛이 많이 난다. 옥수수 맛이 많이 안 나고. 음 맛있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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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클아. 짠. 이거 돌체테리아에서 사온 빵인데. 거기 안에 내부에 노랫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 짜페 가서 먹어보려고요. 저는 웨이팅 하나도 없이 바로 들어가서 구매했고요. 주말에는 인터넷 픽업으로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대기 없이 그냥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티바나. 바닐라. 뽀더도독. 뽀더도독. 더블초코치. 그리고 이게 돌체프레소.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한 거겠죠? 기본 먼저 먹어봐야겠다. 오. 배꼽보소? 오늘 비가 나서 조금 눅눅할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짠. 음. 쫀득쫀득해. 잘 달고. 근데 뭔가 바닐라 향이 많이 안 난다. 요거는 더블초코치. 안에 초코칩이 박혀있어요. 화이트랑 밀크초코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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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초코가 엄청 다네. 어우 달아. 너무 달다. 음. 못 먹겠어. 황치즈 맛인데. 안에 견과류 들어갔대요. 이렇게. 겉에 글레이즈 초코글라이즈. 오. 단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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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짭짤하고 달달해요. 근데 이거 견과류가 좀 오래됐나 봐. 그 산 상태? 그 냄새가 나네. 쫀득하고 바삭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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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돌체테리아 휘낭시에인데. 이거는 그 휘낭시에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휘낭시에 가운데 이렇게 필링을 짜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걸로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 휘낭시에는 여기서 밖에 못 먹어봐요. 엄청 촉촉하다. 부드럽고. 우와.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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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향이 많이 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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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씁쓸한 편이야. 음. 음. 씁쓸하고 달아요. 겉에 글레이즈가 너무 달다. 음. 얼려먹어야 맛있다는데 얼려먹어보고 싶긴 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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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κ. 으 Chance. 포크시. 알파see! 케이크 밑에 chain тому 뭐. Right there I do not like this. 박수 웅이도컨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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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식 무게를 사자 사라져서 날씨가uts다 고춧가루 순두부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이거는 백반 일반 하얀 순두부 되게 고소하다 비질하는데? 뭔가 치즈 뭉개 놓은 느낌? 엄청 고소하다 그냥 되게 건강한 두부 먹는 느낌 순두부가 밍밍하니까 반찬이 간이 좀 센 편이다 엄청 구소한 맛이야 음 맛있다 오늘 메인 짬뽕 순두부 원조야 이거 특허 있는 거 안에 보면 홍합이랑 오징어랑 고기도 있고 짬뽕에 들어가는 건더기는 다 들어있는 거 같아 완전 시뻘게 굴 향 엄청난다 무슨 닭발에서 난 냄새 짬뽕 맛 같긴 해 굴 향이 엄청 많이 나는 짬뽕 나 왜 이렇게 닭발 먹는 느낌 나지? 숯불 닭발 욕불 닭발 소금 szins 고추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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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냐 이거 좀 짠 거 같기도 하고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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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던데? 뭔가 단두부 퍼먹는 느낌이야 이거는 쌀! 리조레오 쌀 엄청나네 두부가 맛있다 달고 안에 쌀이 씹혀 역시 밥 먹고는 단 디저트지 뭔가 쌀이 씹히니까 재밌네 은은하게 나는 맛있을 때가 끝까지 안 뜨거워? 안 먹겠네 잘 맞췄나? 되게 쫀득쫀득한 게 아무 맛은 없는데 식감을 잡아주네 되게 달아 여러분 지금 강릉 대폭설 1단계예요 주위 여행 왔는데 뭐 놀지도 못하고 눈구경만 하다가 가게 생겼어요 눈 진짜 많이 와요 살큰 하자 안 해? 나 오징어 세트 하자 소스도 선택 가능하네? 나 오징어 세트하자 저, 저, 너, 너, 너 좀 더 보는 거 우리의 호나리 바다 소스가 없던 이따가 축구할 때 같이 먹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숯소 들어왔고요. 축구 보고 있는 중이에요. 누룽지 오징어 순대. 여기 보면 소스도 되게 많아요. 칠리도 있고 유자 마요도 있고 여기 맛간장도 있어요. 일단 맨 걸로. 여기 특이하게 오징어 젓갈 주더라고요. 신기해. 그리고 이거 후라이드도 사왔어요. 눅눅해지긴 했거든요 오면서. 비가 와서 눈비가 섞여와가지고. 일단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완전 바삭해요 식었는데도. 근데 오징어가 조금 딱딱해요. 식어가지고. 근데 밥은 간도 안 쎄고 빠삭빠삭 맛있어요. 맛있다. 이건 후라이드. 오징어 후라이드. 음. 우와. 오징어 튀김이에요. 근데 치킨 튀김. 어 후추맛. 음 맛있는데. 맛있다. 이게 5,000원 밖에 안 해요. 오징어인데. 엄청 싸죠. 이게 위에 후추를 마지막에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추맛이 조금 나긴 하거든요. 근데 간이 좀 센 편이긴 해. 소스도 찍어서. 오 유자마요 완전 특이해. 유자향이 시큼 완전 새콤하게 나면서. 식초랑 섞인 느낌. 이거는 칠리. 스위트 칠리도 뭔가 칠리랑 단맛이랑 따로 넣은 느낌이네. 뭔가 소스가 사제 느낌이 아니고. 사제? 공장? 식? 그런 소스가 아니고 직접 만드시는 수제 느낌이에요. 맛있는데. 새우치림. 이건 서비스. 맛있다. 촉촉하고. 바삭하고. 유자마는 뭔가. 유자랑 마요네즈랑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맛간장이 제일 낫다. 납작하고 새콤하고 매콤해요. 땡초도 들어가서. 근데 오징어졌대 왜 이렇게 차갑지? 아무리 식었다 해도. 냉장고에 방금 꺼낸 것처럼 너무 차가운데? 이거는 세트에 들어있던 콘샐러드. 오징어졌말도 먹어볼까?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만큼. 오징어가 아니다. 짜자. 연로카드 맞았어. 오징어 후라이드에는 칠리 소스가 제일 어울리고. 오징어 순대에는. 맛간장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 오징어가 너무 딱딱해. 밥살은 바삭해서 맛있는데.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 오징어 후라이드에도 괜찮다. 저렴하고 맛있어. 오징어도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고. 후식 후식 들고 왔어요 동해 기정 기정떡이고 요거는 카스테라 떡이에요 오늘 안에 먹어야 된 데서 얼른 먹어 치우려고요 아 가루 다 떨어졌어 단내 엄청나요 열자마자 와 카스테라 완전 포슬거리는데 딴 거 먹고 나면 딴 거 땡기는 게 인지상정 오! 오! 부드러워 음! 대존도 과장 맛있어 음! 왜 이렇게 바나나 맛이 나는 것 같지? 어 떡 되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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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겉에 카스테라 가루가 되게 보슬보슬 달콤해요 무슨 술 향? 뭐 이렇게 발효 향이 나요 음! 음! 왜 이렇게 바나나 맛이 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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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음! 음! 떡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바나나 맛이나 진짜 신기해 달고 고소하고 쫀득쫀득해요 되게 수분감이 많아서 맛있어 네 빵 샀어요 짜잔 엄청난 맛집이라 해서 맛있겠다 너무 뜨거워 펑크 먹는 맛이랑 다르다 맛있어 바게트 같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사장님 커피비도 좋다 보라색 엄청 크죠 진짜 크다 와 결발 쫄깃하다 빵 너무 맛있어 흠 맛있어 콜롱 생뎅 하나도 안기름져. 엄청 완벽해. 요거는 마카다미아넛. 크루아상 느낌의 파이지. 개맛있다. 개맛있다. 미쳤다. 몸뚱이네. 마카다미아 이거 미쳤다. 어떻게 맛있어. 쫄식빵. 여기 시그니처. 블루베리맛. 우와. 못나게 뜯었는데. 뭐가 위떡처럼 쫀득거려? 우와. 향기 많이 온다. 되게 신기한 맛이다. 안에 쫄깃쫄깃한 것 같아. 맛있다. 음. 소금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엄청 담백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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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더 사왔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금 빵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지. 헉. 딴방이야. 짠. 안이 완전 못을거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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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해. 음. 음. 왜이리. 엄청 고소하다. 좋은 가지가 막 다 픽소. 초코틱 서비스로 주셨어요 페스츄린데 고구마 앙금이 들어갔나봐요 가운데 고구마 그 잡채데 너무 맛있다 초콜릿만 떠나 그게 엄청 두꺼워 폭식 김치전 자토마 사탕 먹는 느낌 해물집 처음 먹어봐 아귀찜 이런것도 안먹어봤네 오징어 맵다 여기 전복도 있고 오징어 깨도 있고요 이거 쭈꾸미인가 많다 쟤 엄청 탱글탱글해 쟤 무조건 생이다 이거 냉동 절대 아니다 메모 진짜 맛있었네 맛있다 맛있다 고닉? 고닉? 너무 건강식 스타일이다 고닉? 그치? 아 장쪽이어야 맛있는데 장쪽이어야 맛있는데 장쪽이어야 맛있는데 장쪽이어야 맛있다 장쪽이어야 맛있다 장쪽이어야 맛있다 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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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볶음밥 시켰어요 날치알 볶음밥 맛있다 근데 좀 식감이 죽 죽같아 짠짠해가지고 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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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많이 들어있다 살찌는 맛 너무 좋아 탄수화물이 조금 있어줘야해 살큐아아아 오늘 밤새 안 나와요. 오늘 밤새 안 나와요. 오늘 밤새 안 나와요? 네. 저기요. 네. 고운 찰떡. 안에 팥. 따뜻해요. 떡 맛. 이거 국화빵 먹는 느낌 난다. 완전 국화빵. 쫄깃한 국화빵. 팥이 별로 안 달아서 맛있다. 맛있는데? 완전 국화빵이다. 뭐 계란빵처럼 생겼다. 우와. 짠. 귀여워. 이거 짬뽕빵 사왔어요. 강릉 중화 짬뽕빵. 이거 불짬뽕 맛이에요. 오. 계란 같아. 포딩? 이야. 짠. 위에 무슨 커스터드 포딩처럼. 먹어볼게요. 위에 계란 맞네. 맵고 달아. 뭔가 제육 느낌? 음. 오. 불 향 많이 난다. 음. 빵은. 쫄깃해요. 근데 좀. 차게 식었다. 근데 계란 식감이 신기하네. 진짜 계란빵 먹는 느낌. 근데 빵이 좀 맛없는 것 같아. 아닌가? 모닝빵 스타일인데 빵이? 음. 속 진짜 많이 들었어. 음. 나쁘지 않은데? 확시. 명란바게트 먹으려고 카페 왔는데. 명란바게트가 없대요. 그래서 파스타랑 이거 커피 1인 1음료라서 시켰습니다. 그거는 솔트라떼래요. 솔트 크림라테. 위에 소금 뿌려져 있네. 연유커피. 연유커피 먼저 먹어야겠다. 잘 저어서 먹어볼게요. 음. 달다. 연유맛이 많이 나네. 아 솔트. 음. 소금이 씹히는데 엄청. 짜다. 음. 달고 짜고 쓰고. 강렉이는 이런 크림라테가 유명한가봐요. 유행? 고기. 너무 맛있어. 고기. 아쉽. 고기. 맛있네. 뭔가 노른지 사탕 먹는 느낌. 요거는 파스타. 명란 엔토비 파스타. 비벼가지고. 고기가 잘 어울려. 수컥 수컥 수컥. 고기. 짭짤한 고소한 냄새나. 오 맛있겠다. 음. 음? 이거 먹으니까 바게트가 더 먹고 싶네 음? 파스타 맛있는데? 음? 음? 퍽시?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휴게소 와서 빵이랑 떡이랑 산 것 좀 먹으려고요 떡도룡 이거 팥든 떡이랑 이거는 감자떡 이거 따뜻해야 되는데 렌즈 없니? 감자떡 당릉은 감자떡이지 맛있다 쫀득쫀득해 앙금이 많이 들어서 맛있다 그거 별로 안 달아요 담백해 뭔가 푸딩? 한참 젤리 먹는 느낌? 떡보다는 젤리 쫄깃쫄깃해야되는데 요거는 흑임자떡이랑 인절미 떡 안에 팥 들어있어 말랑말랑 떡이 엄청 쫄깃하네 이게 쑥떡인데 쑥맛이 엄청 진하다 음 팥도 안 달고 엄청 담백해 되게 물기많은 팥이네 음 근데 떡 비율이 좀 많은 것 같긴 해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흑임자 얘도 안에는 쑥떡이네 겉에 흑임자 가루가 엄청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보조해요 게맛이 엄청 진하다 근데 요즘 옛날에 비해서 흑임자 디저트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먹게 되다 보니까 이게 거부감이 심해졌어 뭔가 이 고소함이 요즘은 좀 부담스럽달까? 너무 많아지니까 가끔씩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요즘 되게 느끼하고 기름진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도 맛있다 근데 인절미가 더 맛있어 아 콩가루 콩가루 옛날에 비해서 판량이 쪄어져서 좀 아쉽다 그 대신 이런 비닐 패키지가 생겨서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비닐 랩 거기에다 줬는데 이렇게 포장지가 생겨가지고 먹기 좋은 것 같애 되게 조깃하고 말랑하다 짠 이거 동해 기정떡 하얀떡 이거 바류떡 그때 샀던 건데 이것도 맛보려고요 왜 이렇게 커? 이거 괜찮은데 19,000원이면? 뭔가 선물하기 좋다 이렇게 두 팩 이거랑 이거랑 무슨 두부? 공장식 두부처럼 생겼어 그 대신 이거 뜯으면 빨리 먹어야겠네 아 패키지 너무 귀엽다 오 용기 용기 미쳤는데? 누가 여기 기름 발라놨나요? 어우 닿네 술 냄새 나 술 냄새 짠 음 되게 고슬고슬해 고슬고슬하고 뭔가 발효향이 나요 살짝 간맛도 있고 근데 뭔가 식감이 너무 이게 퍼지는 식감이다 입 안에서 콜콜콜콜 퍼져요 술빵? 술빵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 뭔가 짠맛도 없고 단맛도 살짝 나네 단백질? 입에서 되게 퍼져가지고 다 따로 놀아 따로 놨나? 따로 돌아다닌다 해야 되나? 뭔가 재밌다 이게는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버피는 근데 이거 식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렌즈에 데우거나 아니면 버터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집에 가서 얼른 해 먹어봐야지 뭔가 겉부분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 뭔가 겉부분 먹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 안에 거 먹으니까 되게 촉촉한데 부드럽고 음 맛있다 근데 그 카스테라 버무리가 맛있다 음 음 음 음 술 향이 있어 여기 막 설에 택배 배달도 한다던데 맛있네 강릉 사람도 좋겠다 근데 나는 강릉에서 살긴 싫어 강릉 살면 살 엄청 찔 거 같아 이런 것만 먹을 거 아니야 마지막 만동재가 만동재가는 마늘바게트 어머 야 비주얼 뭐 리뉴얼했나? 마늘바게트 이거 되게 유명한 거 또 있는데 이거는 동그란 바게트 사이에 크림 넣는 거예요 저 제가 있을 때 어니언 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질 토마토가 생겼더라고요 요렇게 데이글빵인가 이게? 바게트류빵인 거 같은데 바삭한 빵 사이에 바질크림이랑 토마토 썬드라이 토마토 음 바질량 엄청나 먹어볼게요 음 음 살짝 눅눅해졌어 이거 에어프라이크 돌려먹어도 맛있는데 음 맛있다 토마토 맛이 거의 안나고 바질 맛이 바질 향이 진해 크림치즈 맛도 산미 없는 담백한 느낌 음 음 음 음 음 근데 뭔가 크림치즈 안 좋아하시면 안 좋아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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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재되는데 어 마늘 냄새 제주도 이후로 처음인데 마늘 바게트 짠 와 엄청 젖었는데 크림에 음 음 음 달아 음 음 마늘 향이 많이 약해졌다 음 빵이 엄청 촉촉하게 젖어있어 옛날에는 더 달았는데 좀 덜 달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마늘 향도 아 마늘맛도 엄청 융화됐어 약해졌어 뭔가 계란빵 뭔가 계란빵 마늘 향 나는 계란빵 먹는 느낌 뭔가 계란빵 이건 절대 바삭하게 못먹나 이건 절대 바삭하게 못먹나 뭔가 계란빵 저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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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2,500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왜 이렇게 달아? 찰탕 끓이셨나? 완전 달아. 식어서 뜨뜻해요 뜨겁진 않고 겉에 껍질은 쫄깃쫄깃하고 달달해 안에 감자는 담백하고 맛있다 맛있는데? 음 이거 생감자 아닌 것 같아 무슨 겉에 튀김없는 감자 샐러드빵 먹는 느낌? 감자 고로케? 되게 간이 잘 되고 맛있다 살 찔 것 같은 감자 맛이야 음 빵빵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 짠 강릉 갔다 와서 사온 것들 먹어보려고요 어제 오면서 휴게소에서 먹었는데 너무 적게 먹은 것 같아서 좀 더 먹어보려고요 지금 방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기장떡 데워왔고 감자떡도 데워왔어요 데웠더니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이거는 식빵 남은 거 쫄식빵 그리고 마늘바게뜨인데 에어프라이기에 조금 구웠거든요 근데도 촉촉해 안파삭해요 제일 궁금한 감자떡 데웠더니 엄청 쫄깃쫄깃하거든요 되게 투명해졌죠 완전 쫄깃거려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데워왔어요 진짜 바나나 맛이 난다 신기하게 안 데우고 그대로 먹어도 맛있고 데워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달고 고소해 또 뭐야 꿀팬 너무 맛있다 이건 쫄식빵 글루베리 하루 지나도 쫄깃쫄깃하다 블루베리도 통째로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다 버터향 이래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이건 에프에 데운 마늘바게뜨 근데 에어프레기 돌려도 안 바삭해요 여기 겉에 끝에만 살짝 바삭하다 그리고 데우니까 마늘향이 진해졌어요 크림이 계란처럼 고슬고슬하게 올라가 있어요 뭔가 마늘향 나는 계란빵 먹는 느낌이 강하게 나고 달고 맛있어요 이건 무조건 데워드세요 그럼 이제 마늘향을 넣어두고 이렇게 마늘향을 넣어두고 이렇게 마늘향을 넣어두고 이거 아세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과자인데 과자에 버터 맛도 나고 코코넛 파우더 향도 많이 나요 진짜 맛있어 초코가자 중에 1등이야 저 원래 초코가자는 꼬북칩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최고야 음! 진한 버터풍리에 코코넛 가루 아 코코아 가루 아 코코넛이 제일 좋아해야돼 아 ㅋㅋ 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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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기자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스피드스케이팅 한다고 해서 동계올림픽 구경 왔어요. 같이 구경해 보시죠. 쇼트트랩 스피드스케이팅 보려고 경기장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서 잘 보여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트트랩 스피드스케이팅. 응원하시던 즈ота 둘함으로 올라오는 수 wolves です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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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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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스 주말 복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